추천 버튼 안 누르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즐겨찾기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기 왔던 기억이 있다고? 모이라도 도웠던지 모르겠네 게임이 CPU를 좀 만져서 중간에 좀 끊길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뭐지? 이미 죽은 건가? 아니다 아 돼지 강아지 일로와 일로와 어딨어 어딨어? 맞았는데? 아우 뜨거워 일로와 좋았어 좁은다 야 아파 어딨어? 어두워서 안 보여 어딨지? 안 넘어졌고 안 죽었어 됐나? 양 먹자 위험하다 양 먹자 위험하다 아 이 사운드가 몇 년도 게임 사운드야 음 음 지났던 길인가? 맞네요 나탈리아 괜찮은가요? 응 레더버 온다 나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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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의 말을 이미 그 모이라와 클레어가 있었던 사건에서 몇 개월 후 얘기했고요 이제 이 사람이 모이라의 아버지 같은데 뒤늦게 찾으러 온 겁니다 실제 생산을 할 수 없지만 지금 저 어린아이 나탈리아의 말에 따르면 죽었다고 하는 거죠. 발현제? 뭐에 쓰는 거지? 연막 필요없어. 폭팔병. 이게 좋아. 남겨주고 리볼버신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건네주고 됐어. 다른 아이템들은 뭐 지져볼까? 아니야. 지나온 길이 다 지졌어요. 또 누가 다 지켜본다. 네, 반갑습니다. 바이오저드 리벨... 뭐야? 레벨레이션 2입니다. 바이오저드 최신작이죠. 오늘 마지막 에피소드 공개됐어요. 가볼까? 야이씨 깜짝이야. 오케이. 놀랬잖아. 야이씨 누워있다. 일어나는 게 있어. 야이씨 지사한 놈아. 얘 뭐야? 어디야? 약점. 어깨. 어깬가 머리? 어떻게 올라왔냐 거기. 됐다. 내려와. 팔 내려. 놓아라 이거. 아이씨. 아이씨. 자러 온 놈아. 탄 없어. 디스 워요. 디스 워요. 디스 워. 백 시간 넘게 했는데. 아직도 찾으시는 분이 있다는 게. 아이씨. 또 시간되면 할께요. 이건 아니구나.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요새 좀 다른 게임 좀 하려고요. 그치. 처음엔 저거 약간. 보스처럼 나왔잖아. 지금 되니까. 그냥 잡몹이야. 뒷걸음질 귀여운데? 길은 맞는 것 같고. 야자의 유일한 낙. 릴로벌신님 그. 제꺼 유튜브 보시면. 저 뭐야. 디스 올린 거 있어요. 그거 가끔 보세요 그러면. 다 올린 거 아니고요 어차피. 계속 올리겠습니다. 저 안에 있다. 앉아. 아 여기 있다. 무릎인데. 잘 못 받는데나. 총으로 안 잡을 수 없나? 그냥. 몰래 잡고 싶은데. 가자.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이씨. 멍청아. 몰래 잡았어야지. 기회를 줘도 못줍네. 지울잼 필요없고 어 아이템 여기 있었는데 탄약 넘겨주고 저 위에 있다 뭐지? 어어 잠깐만 오른쪽 발목 야 이거다 이거다 빨리 꺼져 지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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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저기있다 다 모였어 일어나 야 야 이상한거 하지마 이상한거 하지마 드라군이야 뭐야 야 왜 거꾸로 돌아 야 잠깐만 야 이상해 하지마 일로와 일로와 야 뭐야 무서워 이러지마 네 리버버신님 다음에 봬요 가끔 오세요 좋아 언제 오겠지 아이씨 야 죽여 못봤다 그래 못봤다 그래 미안하다 그래 됐어 역시 자위백션이지 느껴진다 기운이 느껴진다 기운이 어딨니 찾아봐 정면에 하나 있고 뭐 봤다 아이씨 봤네 머리였습니다 뭐야 뭘 던지는거야 저거 쓰레기를 던져 왜 던져 저기 날 공격 안했어 여기다 야 잠깐만 이거 뭐야 발목 어깨 아 뒤로 못가네 발목? 니가 발목이냐 야 이씨 안돼 이러지마 앞에 안보여 앞에 안보여 앞에 안보여 어깨 연막탄이잖아 이건 어깨 이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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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가 꺼지같은 놈들 야 피했잖아 이런게 어딨어 이건 아니지 나와 숨자 일단 닦이고 쟤가 발목 쟤가 어깨 알았어 한놈부터부터 시작 얘가 어깨 야 뭐야 뛰어오면 안되지 그럼 반칙이지 어디갔어 아저씨 여기 놓으세요 여기 놓으세요 놓으세요 지척거려 나와 됐어 됐어 이놈이 왜 이렇게 안죽냐 야 또 이상한거 한다 쟤 왜 안죽어 이거 활인데 맞는데 어디지 아팔이 아니네 팔 맞네요 아이씨 에잇 팔 대 팔 왜 안돼 안죽지 팔 맞는데 반대쪽 팔인가 어이 뭐야 이건 야씨 잠깐만 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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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이씨 왜 이렇게 안죽어 피곤하게 하네 다시 합시다 간다 맞췄는데 팔꿈치야? 팔꿈치가 있어 온몸이 관절이 낸데 가자 이 안에 있다고 여기서부터구나 우측에 한 명 있고 못 봤겠지? 얘를 원샷에 잡자 그렇지 됐어 깔끔하죠 바꾸자 아 이 녀석이 여기 있으면 걸려 일로 옵니다 안돼 일로와 거기있지마 지나갔다 오케이 원샷 혹시 뒤를 잡았을 때 제맛이죠 아이씨 세 마리였구나 두 마리인 줄 알았다 돼 딱 돼 움직이자 노세요 나 죽습니다 가자 이번에 저격을 써봐야겠다 이번에 저격을 써봐야겠다 저 주황색 부분 아이씨 피했잖아 야씨 막고 있으면 어떡해 여기를 안보여 안보여 빨리빨리 닦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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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 한방에 먹었나? 잠깐만 약점 줄 아이씨 한 명버리 얘네 발목 알았어 터졌나? 안보여 안보여 나와봐 안보여 안보여 아이씨 뭐 자꾸 뱉어 이렇게 놔 이거 안보여 신빵님 반갑습니다 안보여요 저놈이 발목이다 얘가 머린데? 어디갔어 어디갔어 올라오지마 올라오지마 무서우니까 얜 잡았나? 얜 잡았구만 얘 머리였네 됐어 됐어 썰었어 얘다 발목이었는데 오케이 안돼 놓으세요 아잇 뭐하는거야 더러운 놈아 저리 가잇 어딨어 됐다 라이플 아이씨 아이씨 드라군이야 왜저래 더러운 놈들아 씻고 와라 됐어 좋았어 가볼까 가볼까 아이템쯤 아이씨 꼬마야 거기 올라오고 있니 내려와 아이씨 아이씨 애들이 되게 위험한 춤을 추고 있어 템 없나 템 없네 템 없네 여긴거 같애 아냐 여기 아냐 여기 아냐 여기 아냐 여기다 오케이 끝머리 어디있지 찾아라 어 어딨어 중앙인가 어 여긴다 맞나 역시 좋았어 가방이다 아 근데 뭐 사실 지금 템이 안나와서 비오네요 어 비 많이 온다 나탈 열어봅시다 이 옷 부수나 얘는 이게 안되는구나 라이플 레드오버 안나오나 하나있을때 얼른 하고싶은데 아까 여기 있었는데 이때는 없네요 템이 좀 나와야되는데 뭐야 저 멀리있다 봐라 약점이 뭔지 머리였으면 좋겠는데 약점이 안보인다 절로 안가서 그런가 템이 있을뻑한데 템이 있을뻑한데 없어 그냥 가자 뭐지 벽돌인가 어디야 어 잠깐만 한 놈은 머리 여기 있어라 어 허브 이 뒤 한개 차 안에 있다니 흘릴뻔했어 오이차 놀입니다 어 야 이게 뭐야 깜짝이야 왜 새놈이 나와 이게 약점 뭐야 오른쪽 발목 뭐야 이거 돼 올라와 여기까지와 안돼 안돼 안죽고 죽었어 뭐야 어디서 날라온거야 어디서 어디서 야이씨 뭐 박격포야? 야 잠깐만 여기까지 날리면 안되지 여기 어떻게 날라와 이게 앞이 안보이잖아 이거는 이거 베이지가 앉는구만 오 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기침 나와 스마셔줘 스마셔줘 크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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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저런놈 있으면 어떻게해 다시 간다 크흐 쇼 흘러듭 크흐 유일한 щility 빨리 잡아야 돼요 아우, 뭐가 아파 놀래가지고 맞고 핵심 뭐지? 애절하구만 좌측 벌목 한 방에 보내자 잘가라, 아킬레스 곤 야, 이건 아니지 한 방에 죽었어야지, 그럼 아, 또 시작했다, 또 시작했다 또 이상한 거 한다 야, 안 보여, 거기 있으면 안 보여 아니, 스나이퍼 총을 쐈다는 건 한 방에 죽으라는 거지 여기 있었죠 아, 여기 떨어졌잖아 죽었나? 죽었구만 죽었구만 이 녀석을 잠깐만 저건 어떻게 피할 수 있는 거야? 저 살아있네요 살아있는데 죽은 척을 해? 움직여 일로와 일로와 한 발 남았다 퇴근 퇴근 없나? 갑시다 했던 대로만 하면 돼 추천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퇴근 뭐지? 기운이 신상치 않다 어? 정면에 뭐 있고 오, 이러지? 어지러! 안 돼, 안 돼, 안 돼 일로 가면 안 돼 맨날 이렇게 늘어나라고? 어떻게 해? 야, 불 켜면 어떡해? 눈치 없어? 뭔가 뭔가 방송으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뿌연 연기들이 좀 있어요 황 색깔 이게 좀 투명인 건가? 어딨어? 여기 있다 문 앞에 있네요 어딨어? 문 앞에 있네요 어딨어? 안 보이잖아 크게 말해 어딨어? 야! 언제 왔어? 야, 안 보였어 우와 이거 잔인하대 우와 얘가 제일 잔인해